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1934년 발표한 펄버기의 어머니는 파란만장한 어머니의 인생을 그린 소설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호련히 집을 나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은화 성냥을 팔아 만들어 입은 새 청색옷을 입고서 말이죠. 은화는 친정어머니가 출가할 때 어머니에게 준 것으로 혹시 닥칠지 모르는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이지요. 소장농인 어머니는 노모와 새아이를 혼자 키우며 남편을 기다립니다. 장남은 부지런히 가장 역할을 해내며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어머니와의 사이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실명한 딸과 둘째 아들에게로 향하지만 출가한 딸은 낯선 땅에서 병고로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공산당 조직에서 일하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둘째 아들이 처형된 날 극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는 목 놓아 울기 위해 무덤가에 남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몸부림치지 않았고 자신 안의 슬픔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게 내 죄에 대한 대가인가요? 아직도 더 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럼 펄벅의 어머니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1. 고단한 삶 어머니는 자그마한 초가지 부엌에서 나지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황토 화덕에 풀을 집어넣고 있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화덕 위로는 가마솥이 놓여 있었다. 불소시계에 이제 막 불이 붙자 잔 가지는 이쪽으로 나뭇잎 한 줌은 저쪽으로 올려놓고는 지난 가을 산허리에서 베어두었던 마른 풀을 한 움큼 집어 화덕 안으로 쑤셔 넣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쭈글쭈글 주름진 얼굴에 노모가 너무 뜨겁지 않을 화덕 큰 방에 앉아 있었다. 노모는 헝겊 조각을 덧대어 기운 청색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두툼한 분홍색 무명 누비 옷이 삐져나와 있었다. 노모는 눈에 염증이 생겨서 반쯤 눈이 먼 상태였고 눈꺼풀이 줄러붙어 눈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모는 가늘게 뜬 눈으로도 아직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울거리는 불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길은 어머니의 강하고 능숙한 손놀림에 맞추어 치솟았다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노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가 다 빠진 데다 허물어진 잇몸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말소리가 쉿쉿 소리를 냈다. 그렇게 불을 마구 지피면 안 된다. 남은 뗄감은 거기 있는 그 한 단 뿐이냐? 아니면 두 단 남은 개냐? 봄이 된 지 얼마 안 됐잖니. 벨만한 풀이 자라려면 아직 멀었어. 게다가 내 꼴이 이 지경이니 다시는 뗄감을 구하러 나가지 못할 것 같구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으니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 마지막 말은 노모가 하루에도 열두 번은 더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입에서 지금과 같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밭일을 하는 동안 집은 누가 지키고 아이들이 연못에 빠지지 않게 지켜보는 일은 또 누가 하겠어요? 노모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거렸다. 그건 사실이지. 요즘처럼 도둑이란 강도가 들끓는 흉흉한 시절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만약 그놈들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늘을 찌를 듯한 소리로 어머마 하고 널 부르마.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단다. 암 이렇지 않았지. 밤새 괭이를 집 밖에 놔둬도 날이 밝아 나가보면 제자리에 있곤 했지. 그리고 여름에는 마소를 문 걸쇠에 메어두어도 이튿날 나가보면 그대로 있었단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머니는 공손하게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니? 라고 대답할 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절거리는 노모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노모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정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어머니는 올봄 시뿌리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남은 마른 풀로 버틸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파종을 끝내기 전까지는 낯을 들고 나가 잔 가지를 베어오거나 여기저기 조금씩 널려있는 뗄감을 그러모을 짬이 없었다. 타장 마당으로 쓰기도 하는 부엉문 밖 마당 한쪽 구석에 익숙한 솜씨로 둥글게 묶어둔 볏집 두 단이 남아있기는 했다. 진흙을 굳혀 만든 지붕이 눈비로부터 볏집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볏집은 태워버리기에 너무 아까웠다. 도시 사람들이나 볏집을 뗄감으로 쓰는 법이었다. 앞마당에 쌓아둔 볏집은 그녀나 그녀의 남편이 장대에 매달아 성 안으로 짊어지고 가서는 은하로 바꿔올 것이었다. 그런 볏집을 집에서 뗄감으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었다. 볏집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뗄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화덕에 조금씩 풀을 집어넣었다. 불빛이 불 지피기에 열중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강에 보이는 넓적한 얼굴에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모진 바람을 맞은 살깟은 짙은 갈색을 띠면서도 불그스름했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말띠 맑은 그녀의 눈은 눈썹 밑에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관능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괄괄하지만 집안에서는 다정한 아내이자 어머니며 노모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낙네라고 평하곤 했다. 노모는 계속해서 중얼대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밭일로 바빴던 터라 하루종일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노모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해줘야 할 말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녀는 화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이따금 기침을 하느라 말을 멈췄을 뿐. 나이 들어 시근거리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자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할 때는 말이다. 특히 아범처럼 젊고 원기 완성할 때는 말이지. 국수에 계란을 넣고 휘 저어서. 두 아이들은 몸을 숙여 화덕에 마른 풀을 집어넣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고 노모는 자기 목소리가 아이들의 장난소리에 묻히지 않게 목청껏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분하고 온화한 얼굴로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아들과 딸이 떠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노모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준비가 평소보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봄에는 해야 할 밭일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은 마지막 한 줄까지 콩을 심어야 했다. 요즘처럼 따뜻한 낮과 촉촉한 밤 이슬이 내리는 온화한 밤이 계속되는 날에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했기에 오늘로 콩 심기를 다 끝내버린 것이었다. 오늘 밤 사이 그 콩들 속에서 생명이 꿈틀대며 솟아나리라. 그녀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밤 밭 전체에 축축하고 따뜻한 흙에서 생명이 잉태되리라. 남편은 아직도 밭에 남아 콩을 심어놓은 줄을 따라 맨발로 흙을 밟아 다지고 있었다. 그녀는 밭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남편을 남겨둔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터였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배고픈 모양새를 하고선 부엉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아들은 눈물 없이 조용히, 어린 딸은 주먹을 깨물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노모는 가만히 앉아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한동안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다가 소용이 없자 그냥 울게 내버려둔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둘러 화덕 쪽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뗄감을 한아름 들어 올릴 뿐 아이들을 보고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섯 살 베기 아들은 울음을 그치더니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세 살이 채 안 된 딸도 서둘러 오빠를 쫓아갔다. 가마솥 안에 음식이 끓기 시작하면서 나무 뚜껑 밑에서 향기로운 김이 구름처럼 뭉글뭉글 피어올랐다. 노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음식물도 들어있지 않은 노세한 턱으로 살짝 씹는 소리를 냈다. 가마솥 밑에서 높이 너울대던 불꽃은 무쇠 바닥에 부딪히고는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한 채 사방으로 퍼지더니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운 짙은 연기로 변하여 밖으로 빠져나갔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 앉으면서 어린 딸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땐 이미 매운 연기가 어린 딸을 덮친 후였다. 아이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떼투성이 손으로 눈을 비비며 앙앙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엄한 표정을 하고 서둘러 몸을 일으켜서는 아이를 번쩍 들어 부엉문 밖에 내려놓았다.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녀석아. 다시 부엌의 얼굴을 드밀었다간 또 눈이 메워질 줄 알아. 노모는 며느리가 입을 열 때면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듣고는 그녀가 한 말을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로 삼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노모는 또다시 주절되기 시작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불을 지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눈먼 소경이나 다름없는 신세는 안 됐을 거다. 내 눈을 멀게 한 게 바로 이 연기지. 연기는. 그러나 어머니의 귀에는 노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땅바닥에 앉아있는 어린 딸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이는 앙앙 울면서 눈을 비비다가 눈을 뜨려고 애썼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 빨갛게 짓물러 있었지만 사람들이 댁의 딸 말인데 눈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화덕에 풀을 태울 때마다 매운 연기에 머리를 드밀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너무 바쁜 나머지 어린 딸이 울고 있는데도 예전과는 달리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세 없이 아이가 들어섰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모름지기 어머니라면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울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서 젖을 물리곤 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자주 일손을 놓으면 결국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한테 일을 전부 떠맡길 셈이야? 이제 막 애 하나 낳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 앞으로 20년 동안 아이들한테 젖이나 물릴 작정이야? 난 그냥 창고만 있어야겠어? 당신은 애나 낳고 젖이나 물리면 그만인 부잣집 만화님이 아니야. 사람을 사서 밭일을 시킬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고. 두 사람 모두 젊은 데다 성질이 불 같았기 때문에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그럼 이래저래 힘든데 아예 아이를 낳지 말까요? 당신이 나처럼 무거운 몸으로 몇 달씩 들 일을 해봤어요? 아니면 산고를 겪어봤어요? 게다가 당신은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쉬면 그만이지만 나는 식사도 차리고 애들도 봐야 하잖아요. 또 어머니 기분 맞추면서 말동무도 되어드려야 하고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두 사람은 항상 이렇게 수스럼 없이 다투고선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이 싸움을 끝냈다. 둘은 사실 서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젖 물리는 일로 더 이상 남편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깨끗하고 건강한 짐승들이 그렇듯이 너무나 쉽게 또다시 임신이 되는 바람에 곧 젖이 말라버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여름에 쟁기로 밭을 갈다가 쓰러지면서 달이 차기 전에 유산을 했지만 이제 다시 또 젖이 마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제 아까림을 할 줄 알아야 했다. 아이들이 울더라도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아이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들을 안쓰러워했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끝내려고 밥이 손을 놀렸다. 가마솥 안 음식이 한참을 끓다가 연기와 향기로운 밥 냄새가 어우러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공기 하나를 집어 노모에 밥을 가득 퍼 담았다. 그러고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기가하는 큰 방에 있는 식탁 위에 밥 공기를 올려놓고 노모를 모셔왔다. 그녀는 여전히 중얼중얼 나오고 있는 노모의 말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다. 밥에 완두콩을 섞으면 맛이 정말 좋단다. 노모는 식탁 앞에 앉아서 차갑고 메마른 손으로 밥 공기를 감싸듯 잡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었고 식탐에 사로잡혀 몸을 떨면서 주름진 입 가장자리로 침을 흘렸다. 그러더니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숟가락은 어디 있니? 숟가락이 안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식탁을 더듬고 있는 노모의 손에 사기 숟가락을 지어주었다. 그런 뒤 다시 부엌으로 가서는 자그마한 양철 공기 두 개를 집어 밥을 푼 뒤 작은 대나무 젓가락을 두 벌 챙겼다. 먼저 밥 공기 하나를 들고 딸이 있는 곳으로 갔다. 어린 딸은 흙먼지가 쌓인 타장마당에 앉아 여전히 울면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때투성이 주먹으로 눈을 비빈 탓에 아이의 얼굴은 흙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검게 그을린 거친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아준 뒤 누덕누덕 기운 아이의 옷자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눈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빨간 눈은 무척이나 쉽게 따끈거리고 쓰린듯 했고 눈꺼풀 끝부분은 밖으로 벌어져 살같이 벗겨져 있었다. 아이가 몸을 움츠린 채 훌쩍훌쩍 울면서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아이가 느낄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칠도 되지 않은 투박한 탁자에 밥 공기를 올려놓으며 큰 소리로 다정하게 외쳤다. 이리 와서 밥 먹으렴. 아이는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탁자에 메어들릿이 멈춰섰다. 그러고는 저무는 태양이 쏘아보내는 황금빛 햇살에 눈이 부신지 가장자리가 빨개진 눈을 반쯤 감은 채 밥 공기 앞으로 손을 뻗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조심해 뜨거워.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린 입김을 내뿜어 밥을 식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런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애 아버지가 성 안에 벼집을 가져갈 때 약방에 들러서 진무른 눈에 바르는 고약을 사다 달라 해야겠네. 자기가 먹을 밥이 나오지 않자 아들 녀석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밥 한 공기를 더 떠서는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잠시나마 집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갑자기 밀려드는 피로감에 한동안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지막한 대나무 의자를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고는 그 위에 지친 몸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햇빛의 발에 갈색빛이 도는 거친 머리칼을 두 손으로 쓸어넘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경작지가 자리한 골짜기 주위의 나지막한 언덕은 옅은 노란색 하늘을 바탕으로 서서히 검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자그마한 마을에는 저녁밥을 준비하는 불길들이 타올랐고 고요히 바람 한 점 없는 허공으로 연기가 나른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문득 그녀는 예닐곡 각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서 자신만큼 아이들을 잘 돌보는 아낙네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녀보다 부유한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주막집 부인은 남아돌만큼의 은부치를 갖고 있었다. 그 아낙은 그녀가 처녀 때 몹시도 갖고 싶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은 가락지를 두 개나 끼고 있었고 귀에도 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껴둔 은화로 장신구를 사느니 차라리 아이들을 잘 먹여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소문에 의하면 주막집 주인은 손님들이 먹다 남긴 고기를 자식들에게 준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땅에서 손수 재배한 좋은 쌀로 지은 밥을 먹였다. 딸 아이의 눈병을 제외하고는 자식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다. 아이들은 둘 다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아들은 일고 여덟 살 먹은 아이 치고는 몸집도 꽤 컸다. 그녀는 매번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첫 숨을 들이쉬자마자 눈을 감은 아이도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로 자라서 걸음을 떼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다. 지금도 그녀의 뱃속에는 한두 달 뒤면 세상으로 나올 아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공연한 생각일랑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자신의 온몸이 생명으로 넘쳐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 누군가가 길 건너편 집에 대문을 나섰다. 연기로 가득한 문간에 사촌 형님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 형님도 저녁 준비를 하시는 모양이군요. 저는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 그래 사촌 형님은 아무 걱정 없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그래도 저녁 준비를 벌써 다 했을 거라 생각했어. 자네는 항상 남보다 빠르잖아. 그러나 어머니는 한껏 목청을 도두어서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일찍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천만에 자네는 정말 재주도 많고 일손도 빨라. 사촌 형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치더니 마른 풀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저녁 어스름 속에 한동안 앉아있었다. 사실 그녀는 강인한 체력과 아이들, 남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내 아들이 박공기를 그녀 앞으로 내밀면서 엄마, 더 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박공기를 다시 채운 뒤 부엌을 나서면서 하루 종일 일했던 밭 가장자리로 우뚝 솟은 언덕을 바라보았다. 저무는 해는 언덕 사이에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와 있었다. 거대한 황금빛 태양은 잠시 동안 언덕 사이에 걸린 듯 꼼짝 않고 있더니 서서히 미끄러지듯 모습을 감추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좁은 길을 따라 걸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괭이를 어깨에 걸머맨 채 옷에 단추를 채우고는 젊은 수고양이를 떠오르게 할 만큼 가볍고 유연하게 걸음을 옮기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가볍게 떨리는 귀의 목소리는 높고 맑았다. 아는 노래도 많아서 이따금 일을 쉬는 날 찻집을 찾을 때면 사람들에게서 노래 부탁을 받고 냈다. 날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까워지자 목소리를 낮추더니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높게 떨렸고 입에서는 빠른 음률에 맞춘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괭이를 담매에 기대어 놓았다. 식사를 마친 뒤 선잠이 들었던 노모는 아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는 또랑또랑하게 깨어있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들어놓기 시작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은 완두콩을 넣은 밥을 좋아한단다. 완두콩을 섞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지거든. 남자는 느긋하고 나직하게 소리내어 웃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 밖으로 그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밥공기를 비운 뒤 배가 부른 딸 아이는 부엉문 밖에 가만히 앉아서는 해가 저문 지금에서야 겨우 눈을 조금 뜬 채 편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눈이 아프다고 보채지 않았고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공기를 들고 나왔다. 청색과 흰색으로 조잡하게 칠해져 있는 큰 사기 사발에는 밥이 넘치도록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금 전에 집에서 기르는 몇 마리 닭들이 낳은 계란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뜨거운 밥위에 얹었고 이제 그 위에서 신선한 계란 흰자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다. 열심히 일한 남자라면 고기나 계란 한 알쯤은 먹어줘야 했다. 그녀는 이따금 남편과 다투기도 했지만 그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남편과 다툴 때 내뱉는 말들은 사실 마음에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애쳤다. 아범 밥위에 이제 막 낳은 계란을 얹었어요. 양배추도 곁들였고요. 노모는 이 말을 듣고는 바로 대답했다. 아 그래 이제 막 낳은 계란 늘 하는 말이지만 싱싱한 계란만큼 젊은 남자한테 좋은 건 없지. 기력을 보충해 주거든. 그러나 노모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남자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운 뒤 식탁 위에 빈 공기를 두드리며 밥을 더 갖다 달라고 아내를 재촉했다. 아내는 그의 밥 공기를 다시 채워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먹을 밥을 떠왔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옆에 앉지 않았다. 대신 마당에 놓인 등받이 없는 낮은 의자에 앉아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건강한 짐승들이 그러하듯 주어진 음식을 달갑게 먹었다.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양배추를 덜어갔고 식사를 하며 두 언덕 사이로 보이는 검붉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그녀 곁에 기대서 입을 열어 보이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이들 입속에 넣어주었다. 이미 양껏 먹어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데다 밥도 똑같은 밥이었지만 아이들의 입에는 어머니의 밥 공기에 든 음식이 자신들의 그릇에 있던 것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심지어 누렁이까지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다가왔다. 혹시나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식탁 밑에 앉아 있다가 남자에게 발로 걷어차이자 슬금슬금 걸어 나와서는 어머니가 한두 번 던져주는 밥을 능숙하게 받아 먹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그릇에 세 번째 밥을 퍼왔고 남편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배를 채운 뒤 만족스러운 듯 꺽 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남편의 빈 밥 공기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남편은 홀짝홀짝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시고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사를 마친 그는 아내가 그릇을 치우는 동안 잠시 가만히 서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봄 하늘을 메운 별들 사이로 아주 작고 수정처럼 창백한 초승달이 떠 있었다. 남편은 달을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꺾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의 몇 안 되는 집에서 남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노름판이 벌어진 주막에서 서로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문 앞에 가만히 서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남편은 갑자기 노래를 멈추더니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쉬고 있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그의 사촌이었다. 또 저 모양이군. 사촌은 밤늦도록 일하기가 일수였다. 오늘도 그는 문 밖에 앉아 바구니를 짜면서 버드나무 가지가 제대로 엮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느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 세상에는 물론 사촌 같은 남자도 있는 법이었지만 젊은 남편은 일보다는 노름의 마음이 끌렸다. 그는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남편의 마음을 읽은 아내의 매서운 눈과 마주쳤다. 그는 속으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밤에 잠깐 노름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죽도록 일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라는 거야?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단호하면서도 성난 아내의 얼굴을 보곤 기가 꺾이고 말았다.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 이제 잠이나 자야겠군. 어차피 오늘 밤은 너무 피곤해서 노름도 못하겠어.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침대에 들어 놓은 뒤 몸을 쭉 펴곤 하품을 했다. 노모는 밤이 되었는데도 불을 켜지 않은 탓에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범아, 잠자리에 누운 개냐? 네, 어머니. 그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달리 할 게 뭐 있겠어요?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만 반복할 뿐이죠. 아무렴, 그렇지. 일하고 자는 게 최고지. 노모는 그의 목소리에서 환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앞을 더듬어가며 청색 무명막 뒤에 있는 자신의 침상 곁으로 갔다. 남자는 벌써 잠이 들어 있었다. 남자의 숨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아이들도 그녀의 옷자락에 매달려 따라갔다. 그녀는 부엉문 앞에 있는 항아리에서 찬물을 조금 떠 그릇들을 씻고는 흙벽을 움푹 파서 만든 흐미진 공간 안에 넣어두었다. 그러고는 집 뒤에 있는 얕은 우물로가 희미한 달빛 아래 나무 양동이를 내려 물을 가득 퍼올린 뒤 항아리를 채웠다. 그런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는 타장마당 근처에 있는 텁스룩하게 자란 버드나무에 잡아매어두었던 물소를 풀어 지푸라기와 검은 콩을 먹였다. 물소가 먹이를 다 먹자 그녀는 그것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 기둥에 묶었다. 그러자 이미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닭들이 놀랐는지 졸린 소리로 꼬꼬댁거리다가 이내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불러내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점심때 이미 먹이를 줬던 터였기에 그녀는 막대로 살살 찌르고 밀면서 돼지를 집 안으로 몰고 갔다. 문지방에 엎드려 잠을 잘게 분명한 누렁이만 그냥 밖에 두었다. 두 아이는 빨리 걷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어머니를 따라다녔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걸음을 멈춰 기다려주거나 하지도 않고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아이들은 결국 훌쩍훌쩍 울면서 그녀의 바지까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어린 딸을 안아올린 뒤 아들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후 침상으로 가서 남편 발치에 아이들을 눕혔다. 그녀는 살며시 아이들의 겉옷을 벗기고는 자기도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누웠고 팔을 뻗어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이제야 몸을 쭉 뻗고 쉴 수 있었다. 그녀의 튼튼한 몸에 나른한 피로가 몰려왔다. 이렇게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면 그녀는 더할 수 없이 부드러워졌다. 낮에는 잘 참지 못하고 곧잘 버럭 화를 내는 그녀였지만 밤이 되면 마음의 애정이 넘쳐났다. 그녀는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는 남편을 열정적인 애정으로 응했고 곤히 잠들어 있는 연약한 아이들에 대한 샘솟는 사랑을 느꼈으며 밤새 노모가 기침이라도 할 때면 안쓰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떠다주곤 했다. 심지어는 짐승들이 몸을 뒤척이다가 서로를 놀라게 할 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만히들 있으렴 어서들 자야지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짐승들은 거칠지만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에 잠잠해진 후 다시 잠이 들었다. 지금 어린 아들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바짝 달라붙인 채 손으로 어미의 젖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노곤한 졸음이 밀려오는 가운데 아들이 젖을 빨게 내버려 두었다. 비록 젖은 마른 상태였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은 아이가 예전에 느꼈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곧 다시 젖이 차오를 터였다. 아들 옆에는 딸 아이가 누워있었다. 아이는 꼭 감았던 두 눈을 가늘게 뜨며 잠이 오는 와중에도 가려움이 그치지 않는지 여전히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이는 잠이 들고 난 뒤에도 웃음결에 눈을 문질러댔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개가 짖을 때도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은 잠을 깨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단지 밤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오로지 어머니만이 잠에서 깨어나 가만히 길을 기울였으며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잠이 들곤 했다. 2. 즐거운 일상 이 세상의 어머니에게 어제와 다른 오늘이 존재할까 모두가 잠든 시간 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킨 뒤 닭들과 돼지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고는 물소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고 짐승들이 밤새 방 안에 쌓아둔 오물을 쓸어모아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피운 뒤 남편과 노모가 잠에서 깨어나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끓였다. 끓인 물의 일부는 나무 대야야에 부어 식힌 다음 딸아이의 눈을 씻길 참이었다. 매일 아침 딸아이의 눈은 단단히 들러붙어서 물로 씻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딸아이나 어머니 모두 잔뜩 겁을 먹었지만 노모는 세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도 어려서 그랬단다. 하지만 여태 죽지 않고 잘 살았어. 이제 그들은 아이의 그런 눈 상태에 익숙해졌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눈은 그럴 수 있으며 그런 일로 죽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물을 대야야 붓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이 여동생의 손을 잡고서 부엌으로 왔다. 두 아이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 화를 낼까 봐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면 더할 수 없이 상냥했지만 잠을 다 자기 전에 다른 사람 때문에 깨면 버럭 화를 내며 사납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잠자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이 덜 깬 아들은 눈을 깜박이고 하품을 하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린 딸은 단단히 들러붙은 눈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박힌 나무못에 걸려있는 회색 수건을 집어 한쪽 끝을 대하여 담갔다가 딸의 눈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새근새근 내면서 훌쩍거렸고 어머니는 여느 아침 때와 다름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눈에 발라줄 고약을 사야 되는데 되도록 빨리 사야 해. 잊지 말고 기억해뒀다가 애들 아버지한테 다음에 벽단을 내다 팔 때 약방에 들러 사오라고 해야지. 성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돈 다음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약방이 하나 있어.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이 옷을 걸치고 큰 소리로 하품을 하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부엉문 눈앞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생각을 크게 소리내어 말했다. 벽단 팔러 갈 때 숨은 옆에 있는 약방에 가서 이렇게 짓무른 눈에 발을 고약이나 약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직 잠이 덜 깨서 기분이 좋지 않은 남편은 화를 내며 대답했다. 눈이 좀 짓물렀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가뜩이나 모자란 돈을 써야겠어? 나도 어렸을 때 눈이 짓물렀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애아들이 나를 위해서도 돈 한 푼 안 쓰셨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어머니는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님을 깨닫고서 입을 다물었지만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남편 몫으로 끓여둔 물을 그릇에 따른 뒤 바로 건네주지 않고 남편이 직접 와서 가져가도록 탁자에 올려놓기만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이 문제를 접어두었다. 눈에 염증이 있다가도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꺼풀 근처에 흉터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아주 작은 것들만 잘 안 보일 뿐 그런대로 시력이 좋은 편이었다. 게다가 평생 책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할 학자인 것도 아니었다. 갑자기 노모가 몸을 움직이더니 자그마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다. 어머니는 노모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실 수 있도록 공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 가져갔다. 노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시고는 트림을 해서 빈속에 가득 차있던 나쁜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낸 뒤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기운이 없는 법이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이른 아침에 찬 공기에 몸을 움츠린 채 바닥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아들 녀석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불을 피우고 있는 곳으로 갔지만 딸은 여전히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해가 동쪽 언덕 위로 떠오르면서 눈부신 빛이 대지 위로 물결처럼 밀려왔다. 어린 딸은 이 빛이 얼굴 위로 쏟아지자 재빨리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소리를 질렀겠지만 이제는 어른스럽게 깊이 숨을 쉬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린 딸은 그렇게 두 눈을 꼭 감은 채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그릇으로 툭 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하루도 단조롭거나 지루하게 느끼지 않았으며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에 아주 만족하며 살았다. 누군가 권태롭지 않느냐고 물을 때면 그녀는 까맣게 빛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땅은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벼 수확철에는 땅에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땅 임자한테 소장료를 내야 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춘절을 비롯한 명절이 심신찮게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하루 다르게 자라죠. 저는 저는 아이를 낳느라고 바쁘고요.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해요. 해가 뜰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정말이지 실세 없이 일거리가 생길 만큼 끊임없이 변하죠. 어머니는 짬이 날 때면 마을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마을에는 언제나 해산이 임박한 여자나 아이가 죽어서 슬픔에 잠긴 여자 새로운 신발 장식용 꽃무늬 견본을 갖고 있는 여자 새 옷감 마른질 법을 알고 있는 여자가 있기 마련 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곡식이나 양배추를 팔기 위해 이따금 성안에 가기도 했다. 성안은 후에 시간이 있을 때 곱게 곱씹을 만한 신기한 구경거리로 늘 넘쳐났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여자였기에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수시로 그녀를 품에 안고자 하는 남편의 강한 욕망을 느끼고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끼고 그 생명이 자라면서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을 느끼고 아이를 낳고 자신의 젖을 빠는 아이의 입술을 느끼는 것으로 그녀는 충분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가축을 돌보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우물에서 마실 물을 깃고 언덕에서 풀을 배며 소일하고 온몸에 내리쬐는 태양과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즐겼다. 아이를 낳고 논밭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마을 여자들로부터 일솜씨와 바느질 솜씨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다. 심지어는 남편과 다투는 일까지 즐겼다. 사실 두 사람의 다툼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했다. 이처럼 자신의 삶 자체를 즐겼기에 그녀는 날마다 활기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도 남편은 식사를 마친 뒤 한숨을 내쉬며 괭이를 걸머매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지못해 들러나갔다. 그러자 어머니는 설거지를 한 뒤 노모가 따뜻한 햇볕을 쪼이도록 밖으로 모셔와 앉혔고 아이들에게 집 근처에서 놀되 연못 가까이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괭이를 들고서 들러 향하면서 한두 번씩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노모의 가냘픈 목소리가 산들 바람을 타고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을 지키는 것은 노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며 그녀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책임을 다했다. 비록 장님이나 다름없는 그녀였지만 낯선 사람이 집 가까이에 오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 노모는 성미가 까다로웠고 자주 주위 사람을 귀찮게 했다. 게다가 고집도 점점 더 세졌지만 어린애를 다루듯 때릴 수도 없는 터라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가셨다. 사촌 형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자네가 편해질 텐데 늙어 꼬부라진 데다 앞도 제대로 못 보시고 온종일 아프다는 소리만 하시니 말이야. 게다가 음식 투정까지 하시겠지.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사촌 형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아직 큰 도움이 돼주세요. 집도 지키고요. 딸아이가 더 자랄 때까지는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모질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 주위에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싸운 것을 자랑인 듯 얘기하거나 시어머니의 개팍한 성격을 참지 못하겠다고 으스대며 말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요구하며 보채는 시어머니는 한 명의 자식과 다름없었다. 봄마다 노모가 원하는 약초를 찾기 위해 야산을 헤매고 다니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독한 이지리 마을을 덮쳐서 몇몇 여자들과 많은 수의 아이들이 죽었고 건장한 사내도 두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노모 역시 병석에 누운 채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부부는 수중에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을 사두었고 언제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모는 삶의 끈을 부여잡은 채 다시 일어났고 어머니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수의 두 벌이 모두 달아해지도록 노모는 끄덕없이 정정한 모습을 유지했고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노모가 질기게 명을 이어가는 것을 농담거리 삼아 이야기하곤 했다. 노모는 어머니가 수의로 장만해두었던 적색 윗돌이가 다 달아해질 때까지 지역 관리에 따라 청색 윗돌이 밑에 받쳐 입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새 옷을 장만해줄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지금은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수의를 입고 있었고 누군가가 아직 거기 계세요 할머니 하고 부르기라도 하면 그려 여기 있다네 이렇게 좋은 수의를 입고 말일세 이것도 아주 달토록 입을 거고 그 후에 또 몇 벌이나 수의를 더 입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네 하며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노모는 그녀가 질기게 명을 이어갈 거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농담을 내심 기쁘게 받아들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어머니가 미소를 지은 채로 뒤를 돌아보면서 노모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편히 다녀오너라 어머마 집은 내가 지킬 테니 노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머니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 틀림 없었다. 하지만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간은 예정된 시간에 세상에 왔다가 떠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려는 생각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속해서 갈 길을 갔다. 3. 3. 새의 생명 밭에 심은 콩이 꽃을 피우고 바람이 꽃향기를 가득 씻고 불어오며 씨에서 기름을 얻으려 기르던 유채꽃이 골짜기를 노랗게 뒤덮을 무렵 어머니는 네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사는 작은 마을에는 도시나 성인이나 좀 더 큰 마을과는 달리 따로 부를 만한 산파가 없었기에 마을 여자들은 몸을 풀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고집을 부리며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을 때 혹은 젊은 산모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생길 때면 마을의 노인들이 조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훌륭한 신체 조건을 타고난 터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몸이 너무 작거나 진악치게 가늘지도 않았고 넓적다리 사이는 단단한 듯 하면서도 유연했다. 심지어 넘어져 유산을 했을 때에도 아이는 쉽게 나왔었다. 어머니는 진통이 느껴질 때면 사촌 형님을 불렀고 사촌 형님 역시 몸을 풀어야 할 때면 그녀를 불렀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어느 봄날 어머니는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밭을 가로지른 뒤 괭이를 집 담벼락에 기대어 놓고는 길 건너편에 있는 집 쪽으로 소리쳤다. 그러자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사촌 형님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왔다. 그녀는 인정 많고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다. 둥근 얼굴은 볕에 그을려 갈색빛을 띄었고 두툼한 붉은 입술 위로 새까만 콧구멍이 위로 들려있었다. 수다스럽고 항상 분주한 성격으로 말없는 남편 옆에서 하루종일 쉬지 않고 떠들어대곤 하는 그녀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대면서 서둘러 길을 건너오고 있었다. 우리가 같이 아이를 갖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야. 동서를 지켜보면서 누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될까 생각했지. 올해는 내가 동서보다 늦었네. 동서는 몸을 풀려고 하는데 내 배에는 아직 막 아이가 들어섰으니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렁차게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여자들이 와서는 애가 나오려나 보네. 아무 탈없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 낳으시게 하고 말했다. 남의 뒷말 하기를 일삼는 과부는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써먹어야 해요. 날 좀 봐. 아직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옆에 서방이 없잖소. 그러나 어머니는 살며시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흙먼지가 묻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모는 기분이 좋은지 웃고 재잘대면서 뒤를 따라왔다. 너도 알다시피 난 젊어서 아이를 아홉이나 낳았단다. 죽기 전까지는 모두 건강했었지. 그리고 하지만 어머니는 노모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 하나를 가져와선 아무 말 없이 앉아 두 손으로 얼굴 위로 흘러내린 거친 머리칼을 쓸어넘겼다. 손이 땀에 젖었다. 그 땀은 밭에서 흘린 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통 때문에 흘러내리는 땀이었다. 어머니는 옷자락을 들어 얼굴을 닦고는 숯이 많은 긴 머리를 풀어서 다시 단단히 묶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자 허리를 굽히고선 그대로 말없이 기다렸다. 그 곁에서 노모는 실세 없이 뭔가를 지껄이고 있었다. 사촌 형님은 노모의 수다를 들으며 큰 소리로 웃다가 어머니가 허리를 잔뜩 구부리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 문을 닫고 잠자코 서서 기다렸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린 아들이었다. 대낮에 문이 잠긴 데다 어머니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겁을 집어먹은 녀석은 울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 어머니는 편하게 일을 끝낼 수 있게 그냥 밖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했고 사촌 사촌 형님은 문 밖으로 가서는 벌어진 틈에 대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일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렴. 노모 역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얌전히 놀고 있으면 땅콩 사 먹을 돈을 내주마.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대낮에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겁을 먹은 아들은 끝내 문을 열려 했고 어린 딸도 오빠가 울 때면 언제나 그러듯 덩달아 훌쩍 떼며 울기 시작했다. 딸은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걸어오더니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진통을 참아내느라 너무 힘들었던 터라. 더 화가 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밖으로 나가 아들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 이 어미 진을 다 빼놓을 작정이니 넌 도무지 말을 듣는 법 이었구나. 이번에도 너 같은 녀석이 나올 게 분명해. 그러나 아들을 때리는 순간 어미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도 가라앉은 그녀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 원한다면 들어와도 좋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게 없단다. 그러고서는 사촌 형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저한테서 떨어진 기분이 드는 모양이에요. 저의 아이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머니는 다시 의자에 앉은 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반복되는 진통에 조용히 몸을 맡겼다. 안으로 들어온 아들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자신을 바라보는 큰어머니의 엄한 시선이 느껴질 뿐 특별한 구경거리가 없자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어린 딸은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흙바닥에 앉았다. 아이는 따끔거림을 가라앉히려는 듯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입을 꼭 담은 채 고통을 참고 있었고 노모와 사촌 형님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과 마을에서 가장 옛단 곳에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그 남자가 오늘도 논밭일을 내팽개친 채 노름을 하러 갔으며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 모조리 들고 나가는 바람에 아내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를 당해내지 못할 불쌍한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 문앞에 앉아서 마을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는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사촌 형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노름에 이겨서 안사람한테 돈을 갖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매번 돈을 잃기만 하니 안사람이 그렇게 속상해 할 수밖에요. 노모는 한숨을 쉬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잃기만 할 팔자를 타고난 남자랑 사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지. 세상에는 평생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남자들이 있단다. 암 잊고 말고 하지만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그런 남자가 없으니 하늘에 감사할 일이지 뭐냐. 내 아들은 노름만 했다면 이기거든. 노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딸아이를 피해 얼굴을 옆으로 돌리더니 허리띠를 풀었다. 그러고서 의자에 손을 짚은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사촌 형님은 그녀 앞으로 달려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아기를 두 손으로 재빨리 받았다.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침대로 가서 산고로 지친 몸을 누인 뒤 휴식을 취했다. 휴식은 달콤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잤다. 그동안 사촌 형님은 아기를 씻긴 뒤 포달기에 싸서 잠든 어미 옆에 누였다. 어머니는 아기가 앙앙거리며 울어도 깨지 않았다. 사촌 형님은 산모가 깨어나면 손자를 보내 자기를 불러달라고 노모에게 당부한 뒤 하던 일을 마저 끝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어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촌 형님을 찾아왔다. 저한테 동생이 생긴 거 아세요? 그녀는 소리내야 웃으면서 아이에게 장난을 쳤다. 내가 데려온 아기인데 당연히 알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국 한 그릇을 들고서 서둘러 산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는 큰어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아기는 우리가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세 여인은 모두 즐겁게 웃었고 그 중에서도 노모의 웃음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 노모는 자신의 손자가 그 누구보다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산모는 감사한 마음으로 국을 마신 뒤 사촌 형님에게 속삭였다. 형님의 따뜻한 마음을 마신 기분이에요. 사촌 형님이 대답했다. 내가 몸을 풀 때 자네도 나한테 똑같이 해줄 거잖아. 두 여인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계기로 더욱 깊은 우정을 느꼈다. 이러한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을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4. 반지와 옷감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그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도 그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의 눈에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고 다 비슷비슷해 보였다. 아이들은 옷을 해 입히고 배를 채워주고 잘하면 결혼을 시켜줘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결혼을 한 자식들은 또 아이를 낳을 태고 결국 세상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날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이 작은 마을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새로운 것이라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유일하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강 언저리 위에 있는 나지막한 산을 끼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뿐이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를 맞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마을을 뺑 둘러싸고 있는 둥글고 나지막한 산들 뿐이었다. 그는 들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고 밤이 되어도 똑같은 하늘을 뒤로한 변함없는 모습의 산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쓰던 침대에 누웠다. 부모님과 같은 침대를 쓰는 것이 부끄러워졌을 무렵에는 두 분이 만들어준 집자리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전에 그 침대에서 처자식과 함께 잠을 잤다. 그리고 그가 썼던 집 자리에는 이제 노모의 잠자리가 되었다. 침대도 집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는 결혼할 때 장만한 몇 가지 소소한 물건들, 새 찻 주전자, 최근에 새로 덮개를 씌운 침대 위에 청색 누비 이불, 새 촛대, 벽에 붙어있는 신상이 그려진 그림을 제외하고는 이 집안에 별반 새로운 물건도 없었다. 그 신상은 재물신이었는데 적색, 청색, 황색이 뒤섞인 옷을 입고 밝은 표정을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재물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남자는 수시로 신상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그는 흙벽에 붙은 채 더할 수 없이 기쁜 얼굴을 하고선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방을 내려다보고 있는 재물신을 저주했다. 성 안에서 휴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또는 비오는 날 주막에 모인 게으름뱅이들과 노름으로 소일을 하고 난 뒤 좁아터진 집에 다시 들어서서 힘들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을 낳은 아내의 얼굴을 대할 때면 그곳에 사는 한은 아침에 일어나 들판에 나가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그를 엄습했다. 그가 경작하는 토지 중에 그가 소유한 땅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먼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주인에게서 임대한 것이었다. 남자는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빌린 땅에서 온종일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땅에서 난 세상의 곡식 대신 질이 낮은 음식을 먹었다. 상품은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도록 재다 내다 팔아야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고 또다시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뿐이었다. 논밭에서 거둔 곡식도 고스란히 모두 그의 몫으로 삼을 수 없었고 땅 주인의 목과 땅 주인의 대리인에게 사례금으로 주어야 할 몫을 계산해 나누어야 했다. 남자는 대리인을 떠올릴 때면 참을 수가 없었다. 대리인은 바로 그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던 터였다. 대리인은 늘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었고 살결은 희고 매끄러우며 기름기가 흘렀으며 대수롭지 않은 편한 일을 하면서도 호의호식을 누렸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날이면 남자는 더할 수 없이 퉁명스러워졌고 굼뜨다고 타박하는 것 애에는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내가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낼 때면 한바탕 다툼으로써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기는 것은 거의 아내였지만 그는 싸움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는 금세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남편과의 싸움에서는 물러설 줄을 몰랐다. 남편은 화가 날 때도 그녀처럼 한 가지 것에 오래 몰두하지 못하고 금세 넌더리를 내고는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렸다. 아이가 운다고 남편이 손찌검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면 아내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불같이 화를 냈다. 그녀는 마치 아이들을 구하려는 듯이 그는 언제나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옳다는 듯이 그를 막고 섰다. 그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중히 여기는 아내의 태도는 그 무엇보다 심히 남자의 화를 돋었다. 이런 하루하루 속에서 남자는 며칠 되지도 않은 즐거운 명절과 잔칫날이 와도 별로 특별할 것 없다는 듯이 여겼고 자는 것 애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잠이 안 오면 노름으로 소일하는 한가롭고 기나긴 겨울날도 부지럽게만 느껴졌다. 남자는 운이 꽤 따라주는 노름꾼 이었다. 그는 언제나 가지고 간 액수보다 많은 돈을 들고 돌아왔다. 딸린 식구 없는 홀몸 이라면 노름으로만 한평생을 사는 것도 편할 듯 싶었다. 그는 노름에 따르는 운과 흥분되는 기분과 왁자 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자신이 얼마나 운 좋게 판을 이끌어 가는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행운은 언제나 그의 민첩한 손안에 들어있었다. 스물여덟 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은 쟁기와 괭이질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해진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절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일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지 몰랐다. 물론 남편이 노름을 좋아하는 있었지만 돈을 잃지 않았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사실 마을 여자들이 남편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땅을 일구어 벌어들이는 몇 푼 안되는 돈이 주막집 탁자 위에서 다 없어진다는 하소연을 할 때면 어머니는 내심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가 우리 바깥양반도 그 집 남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으로 무슨 요술이라도 부릴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노름판 위에 있는 돈이 저절로 그의 손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애기엄마는 참 운도 좋아 라고 말할 때면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는 싸움의 빌미로 삼을 때를 제하면 노름을 구실로 남편을 책망한 적이 독설을 퍼붓기는 했지만 자신과는 달리 남편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이란 여자들처럼 일할 수 없으며 언제나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괭이를 내던져놓은 채 풀이 수북히 자란 두렁에 들어누어 한시간 낮잠을 즐길 때에도 마냥 혼자서 부지런히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속으로는 무척이나 남편을 사랑했던 그녀가 입에 굳어버린 경멸 어린 말투로 이따금씩 뭐라고 할 때면 남자는 그래 하지만 내 입에 풀칠할 만큼은 이랬으니까 난 좀 자도 돼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녀는 그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둘 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언제나 그녀만의 자식들 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다. 또한 그녀는 남편과 입씨름을 할 만큼 말 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이런 어머니도 이따금 분노가 폭발할 때면 어느 때처럼 남편을 나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녀는 철마다 한두 번씩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럴 때면 평소에 입에 담지 않던 독서를 퍼부었다. 남편이 양배추를 팔고서 받은 은전으로 시장에서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오거나 쉬는 날이 아닌데도 술에 치약이라도 하면 그녀는 화가 침인 나머지 가슴 깊이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 뒤 이미 잊어버렸을 정도로 한참이나 지난 뒤에야 가슴속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를 사납게 표출했다. 남편은 본래 기분 나쁜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성격이었고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어느 가을날 그는 손가락에 금반지 아니 금인 줄 알고서 산 반지를 낀 채 집에 돌아왔다. 반지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오른 그녀는 전애 없이 격하게 화를 냈다. 당신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집안에 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늘어 빠진 당신 손가락에 끼울 그따위 반지를 꼭 사야 했나요? 성실하고 정직한 가난한 남자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은 남자야 그럴 수 있죠.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남자가 그러고 다니면 남들 눈에 좋아 보이겠어요? 이게 금이라고요? 누가 구리반지 값으로 금반지를 살 수 있다고 하던가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어린애가 반항하는 듯한 표정으로 붉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소리쳤다. 금이 맞아.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반지를 판 사람이 나한테만 보여주면서 그랬어. 부잣집에서 훔친 거라고 말이야.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만 살짝 보여줬다고. 그러나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어리석은 촌사람을 보고는 옳다구나 싶었겠죠. 좋아요. 이게 금이라고 칩시다. 반지를 끼고 송안에 들어갔다가 남애들 눈에 띄어서 덜컥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쩔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기라도 하면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을 빼내겠어요. 빼내기는 커녕 감옥에 갇힌 당신한테 밥을 넣어주기도 힘들 거예요. 이리 줘봐요. 어디 금이 맞는가 봅시다. 그러나 남편은 어린애가 고를 내듯 몸을 흔들면서 반지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인내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그의 부드럽고 곱상한 얼굴을 핥히고는 있는 힘껏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놀란 남편은 아내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반쯤 겁에 질린 채 반지를 잡아 뺀 뒤 소리쳤다. 자 여기 난 당신이 왜 화났는지 알아. 당신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가락에 끼일 반지를 샀기 때문이지. 그녀는 남편의 말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귀걸이나 반지를 사준 적이 없었고 그것은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본 순간 그러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남편을 노려보았고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고달픈 삶을 가련하게 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아주 작은 물건 하나 해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우리가 가진 건 전부 당신이 낳아놓은 새끼들 위해서만 써야 직성이 풀리겠지. 남편은 서럽게 울면서 침대 앞으로 가더니 털썩 들어누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놀란 노모는 늙은 두 다리로 가능한 한 서둘러 달려온 뒤 혹시라도 병이라도 날까 싶어 아들을 달랬다. 그러고는 여느 때 같으면 사랑해 맞이 않던 며느리를 사낱게 노려보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울면서 어머니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어머니는 남편이 흙바닥에 내던진 반지를 주워서 깨물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말한 것처럼 금반지가 맞다면 후한값을 바꿔서 되팔 수 있을 것이었다. 사실 훔친 물건이 싼값에 팔리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말한 터무니없이 싼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남편은 그녀가 무서워서 반지값을 속인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단단한 흰 이로 반지를 깨물었는데도 순금이라면 당연히 생겨야 할 입자국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게 금이라면 내 입자국이 날 만큼 연해야 하잖아요. 이건 노쇠예요. 단단한 노쇠. 그녀는 한동안 반지를 씹더니 노란 노쇠 덩어리를 바닥에 받았다. 자 봐요. 하다못해 금 도금도 안 돼 있어요. 그녀는 남편이 어린애처럼 속아 넘어간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를 남겨둔 채 들일을 하러 나갔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냉혹해진 나머지 흐느껴 우는 아이들을 달래거나 걱정이 가득한 노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노모는 나는 젊었을 때 내 시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지아비가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자는 모름지기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법이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 들일에 열중하는 사이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분노로 가득했던 가슴속으로 불어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여름에 초록빛이 사라지고 갈색으로 물든 산어리 잿빛 하늘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의 희미한 울음소리 고요한 대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느껴지는 해수가 가슴속으로 살며시 파고들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온화해졌다. 정성껏 깔아놓은 부드러운 밭에 가을 미를 뿌리는 동안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기억했다. 눈앞에 떠올린 남편의 웃는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미안해 하면서 혼잣말을 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돈 몇 푼 쓴 걸 갖고 내가 너무 화를 냈어. 그녀는 마음이 급했다.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화나 있었고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한 뒤 연못에서 새우 몇 마리를 잡아 남편이 좋아하는 식으로 요리에 섞었다. 그러고서 남편을 불렀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몸이 몸이 아프기라도 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저히 못 먹겠어. 이게 다 당신이 악담을 해서 내 혼을 빼놨기 때문이야. 그녀는 별말 없이 그릇을 치운 뒤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노모가 아들에게 한 숟가락만 뜨라고 애원하듯 말할 때도 그녀는 입을 꼭 담으 채 거들지 않고 있었다. 남편에게 심하게 화를 낸 것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시점에서 차마 애원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배고픈 개가 그녀에게 다가와 아빠를 들고 선 채 재롱을 부렸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보더니 그 그릇을 들고는 중얼거렸다. 좋아. 정 안 먹겠다면 개한테 줘 버려야지.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벽소 흐미진 공간에 음식을 보관해 놓고는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찾아 개한테 주었다. 그러고는 자기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음을 혼자 대내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그녀는 남편 곁에 몸을 뉘었고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그녀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한쪽 옆구리에 남편이 느껴지자 노여움이 눈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남편 역시 아이와 다를 게 없으며 이 집안의 다른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날이 밝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식구들에게 밥을 차려준 뒤 남편 곁으로 가서는 어서 일어나 식사를 하라고 구슬렸다. 남자는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더니 어디가 몹시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조금 맛보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인 것을 알고는 깨끗이 그릇을 비웠다. 노모는 애정어린 눈으로 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중얼거렸다. 그날 남자는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들일을 나가려 할 때쯤 해가 따뜻이 내리쬐는 문간에 의자를 놓고 앉더니 힘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몸이 허한 것 같아 가슴 한쪽에 약간 통증이 있기도 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무라다니 자신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를 낸 것이 미안했던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며 그럼 좀 쉬세요 하고는 집을 나섰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고 나자 남자는 조미수식이 시작했다. 게다가 노모의 끊임없는 수다가 그를 지치게 했다. 노모는 아들이 하루종일 집에 머물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리라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노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기란 남자에게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중얼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좁은 길을 따라 노변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섰다. 오종 사촌이 운영하는 주막에는 남자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종 사촌은 낙은 애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탁자를 내놓고 그 위에 천막을 쳐두었다. 어쩌다 그들이 머물기라도 하면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낯선 이가 들려주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이따금 그 앞을 지나던 이야기꾼이 재담을 들려줄 때도 있었다. 주막은 그야말로 웃고 즐길 수 있는 시끌뻑적한 장소였다. 남자는 주막으로 가던 도중에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촌과 마주쳤다. 사촌은 들일을 하다가 아침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해가 뜬 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놓은 사촌은 큰 소리로 물었다. 일 안하고 어딜 가는 거냐? 남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글쎄 집사람이 제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욕지거리를 퍼붓지 뭐예요. 뭐가 항상 그렇게 불만인지 귀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바람에 제가 밤새 알아버렸어요. 어찌나 심하게 알았는지 집사람도 겁을 먹고는 오늘은 제발 쉬라고 간청을 하더군요. 속이 좀 편안해질까 싶어서 산뜻한 차나 한잔 마시러 가는 길입니다. 사촌은 침을 뱉더니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는 본래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고 머릿속에 든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남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내하지 못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챗바퀴처럼 반복될 일상만 존재할 뿐 새로운 것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삶이야말로 그가 영원히 감내할 수 없을 한 가지인 듯했다. 주막 앞 길가를 지나는 몇몇 낙은애들이 산넘어 강어기에서 벌어지는 낯설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을 때면 더욱 조바심이 났다. 그들은 강이 바다와 만나는 그곳에는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으며 갖가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했다. 또한 큰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이런 작은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평생 마주칠 꿈도 꾸지 못할 아리따운 처녀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노름집이 곳곳마다 있다고 했다. 낙은애들이 묘사하는 도시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길은 타장마당처럼 매끄럽고 온갖 종류의 수레와 마차가 오가며 집들은 산처럼 녹고 가게의 진열장은 바다 건너에서 배에 실어온 세 개 각지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낙은애들은 진열장을 구경하면서 평생을 보내도 그 안에 든 물건들을 다 보지 못할 거라고 했다. 도시에는 맛있는 음식과 바다 물고기도 풍부했다.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온갖 종류의 연극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커다란 극장에 갈 수도 있었다. 배꼽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연극과 영화가 있는가 하면 계상하고 무시무시한 것도 있었고 익살맞거나 상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큰 도시에 가면 밤이 되어도 나처럼 환하다는 사실이었다. 도시 사람들 역시 등으로 밤을 밝히는데 그 등은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도 아니며 하늘 바깥에서 얻은 순수한 빛을 이용한 등이라고 했다. 남자는 이따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그네들과 노름을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그네들은 이 작은 시골마을에 이토록 손재주가 좋은 노름꾼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런 세상에 자네는 꼭 도시 사람처럼 재주가 좋구만 도시에 있는 아무 노름집에나 들어가서 판을 버려도 되겠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빙글에 웃고는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경멸과 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손바닥만한 따분한 마을에서 감히 나와 맞서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게다가 나는 성안에 가서 겨를 떼어도 돈을 잃는 법이 없지. 이런 생각이 연휴 때보다 많이 들 때면 그는 이 지긋지긋한 땅에 의존하는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길 애타게 바랐고 종종 힘없이 괭이를 지켜들었다가 내리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젊고 잘생긴 데다 손안에 행운을 쥐고 있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어야 하다니. 우물 안에 갇힌 물고기처럼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하다니.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머리 위에 있는 이 둥근 하늘뿐이군. 그것도 비오는 날이건 맑은 날이건 똑같네 그려. 집에 가도 매일 똑같은 여자애. 애들만 줄줄이 태어나고 하나같이 징징대고 싸우면서 먹을 것만 찾지. 왜 내가 그 애들을 먹여 살리느라 이 귀한 몸이 뼛속까지 닳도록 고생을 해야 하지. 내 자신은 아무런 인생의 낙도 누리지 못한 채 말이야. 사실 그는 아내가 막내 아들을 임신하고 몸을 풀 때 기분이 언짢아진 나머지 화를 내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몸을 푼지 얼마 안 되어서 그토록 쉽게 다시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그도 그것은 아내된 여자가 칭찬을 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못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면 물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해마다 적절한 때에 그것도 아들을 낳는 것은 전혀 투덜릴 일이 못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요즘 들어 투덜거릴 일이 못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요즘 들어 살이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와 다름없었으며 실제로 아내보다 두 살이 어렸다. 남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그 지역의 관례를 따른 것이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자신이 아이들을 둔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머나만 도시에서나 찾을 수 있는 쾌락과 낯선 광경 빈둥거리는 즐거움을 갈망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즐기면서 살아야 할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좋았고 다부지면서도 호리호리한 몸에서는 매력이 넘쳐났으며 뼈대는 가늘고 섬세했다. 또한 얼굴도 잘 생겼을 뿐 아니라 초롱초롱한 검은 눈은 언짢은 일이 없는 한 웃음이 넘쳐났다. 그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든지 새로운 곡조를 뽑을 수 있었으며 재치있는 말솜씨를 드러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꾸밈 없는 듯 하면서도 익살맞았고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설적인 의미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노래와 기지 넘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었다. 여자와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끔찍이도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가슴까지 뛰곤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칙칙한 얼굴과 억센 몸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남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칭찬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집에서는 전혀 농담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좀처럼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재미있는 말과 명랑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아껴두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집 여자들이 자기네 남편 말이야 어쩜 그렇게 말재주가 좋아? 무슨 연극을 보는 것 마냥 재미있다니까? 생기 넘치면서도 쾌활한 그 표정은 또 어떻고? 하고 말할 때면 그녀는 노여움과 고통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남몰래 남편을 사랑했기에 네 정말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죠 라고 조용히 대답하고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 화제를 바꾸곤 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재미있거나 쾌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네 번째 아이를 낳은 다음 여름 부부는 전애 없이 심하게 다툼을 벌였다. 그날은 어떤 남자라도 새로운 즐거움을 꿈꿀 수밖에 없을 만한 화창한 6월의 초여름 날이었으며 남자는 아침 나절 내내 공상에 잠겨있었다. 허공에는 나른함과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고 나뭇잎과 푸른 세로의 초록빛을 띠고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른 날씨 속에서 그는 좀처럼 일이 되지 않았다. 잠조차 오지 않았다. 아직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데다 잠을 자기에는 너무나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었다. 심지어 새들까지 심없이 지저기며 노래를 불렀고 언덕에는 각가지 향기를 머금은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그곳에는 향기로운 노란 백합이 만발에 있었고 야생 등나무가 연보라빛 꽃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바람은 하늘 쪽으로도 불면서 눈처럼 하얀 물결 모양 구름을 이리저리 옮기었고 맑은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은 언덕과 골짜기에 선명한 빛과 어둠을 드리웠다. 환하던 곳이 순식간에 어슴풀에 해지는 이러한 광경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오늘 같은 날 하늘은 잠시도 쉴 줄을 몰랐다. 오늘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흥겨운 날이었으며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날이었다. 화창한 이날 정우께 여름 옷감을 파는 행상이 마을에 들어왔다. 그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의 옷감을 어깨에 짊어진 채 마을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옷감 있어요? 질 좋은 옷감을 싸게 팝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는 남편과 아내 노모와 어린아이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춰 잠깐 옷감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라고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쳐 대답했다. 살 돈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들 옷을 지을 싸구려 천 반마 정도면 모를까요? 우리는 가난한 농사꾼이라서 새 옷감은 커녕 몸을 가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천 쪽가리 하나 살 여유도 없답니다. 언제나 말 창견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노모 역시 늙고 세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며느라기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라오. 게다가 요즘 옷감은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지 한두 한두 번만 빨아도 갈갈이 찢어지더만 내가 처녀 때 물려받아 입었던 우리 할메 옷은 내가 시집갈 때까지도 말짱했다오. 하지만 얘를 갖추느라 어쩔 수 없이 새 옷을 장만해야 했지. 그런데 이걸 좀 보셔. 벌써 두 번째 수의를 입고 있는데 또 새 옷을 장만해야 하게 생겼지. 안써? 요즘 옷감은 왜 이리 질기지 못한지? 물건을 팔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든 행상은 가족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여느 행상과 다름없이 명랑하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비위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귀가 솔깃해질 말로 어머니를 깨웠고 노모에게도 상냥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건넸다. 어르신 옛날 사람들이 지어 입던 옷감 못지않게 좋은 천이 있습니다. 손자옷을 해 입히기에도 손색이 없죠. 애기엄마 이건 오늘 큰 마을을 지나다가 어느 부잣집 만아님한테 팔고 남은 거라오? 애아들한테 옷을 해 입힐 거라고 합디다. 거기서는 손대지 않은 원단을 잘라 판 거라서 제값을 받았지만 이건 남은 거니까 거저나 다름없이 싼 값에 드리리다. 품에 안고 있는 그 잘생긴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행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숨도 쉬지 않은 듯 단숨에 말을 마치더니 봇짐에서 고운 옷감을 꺼냈다. 그가 말한 대로 연두색 바탕에 크고 붉은 모란이 수노인 천이었다. 노모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눈은 흐릿했어도 고운 빛깔은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역시 행상이 내민 천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낡은 천조각을 배에 두르고 있을 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 제 아비를 쏙 빼닮은 통통하고 잘생긴 이 아이는 세 아이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았다. 꽃무늬 천으로 옷을 해 입힌다면 인물이 더 환해 보일 것이 틀림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약해진 어머니는 결국 머뭇거리며 행상에게 물었다. 그럼 얼만지 가격이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옷감을 사기는 글렀으니까요. 아이들이랑 연로하신 어머니를 먹여살리기에도 돈이 부족할 지경이니 말이에요. 땅 주인한테 소장료도 내야 하고요. 부잣집 여인네들이 애아들한테 해 입히는 처는 살 여력이 없지요. 노모는 서글픈 눈으로 옷감을 바라보았고 어린 딸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행상 곁으로 가더니 윤기나는 옷감에 흐릿한 눈을 바짝 들이대어 보았다. 큰아들만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고 남자는 멍하니 앉아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기를 위한 물건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행상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옷감을 아기 곁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때가 타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들이대지는 않았다. 그는 속삭이다시피 하면서 어머니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질기고 색이 고운 천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태껏 수없이 많은 천이 내 손을 거쳐갔지만 이렇게 좋은 천은 평생 본 적이 없다오. 나한테도 아들이 있다면 이 천을 팔지 않고 따로 남겨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는 애가 들어서질 않아요. 내 품에 아기를 안겨준 적이 한 번도 없죠. 왜 그런 여자한테 이렇게 좋은 천을 주겠습니까? 행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노모는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참견을 했다. 그거 참 안 되꾸려. 댁처럼 좋은 남자한테 아이가 없다니. 작은 마누라를 들이지 그래요.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남자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마누라를 세순 들여봐야 한다오. 그러나 어머니는 노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내려다보자 마음이 더 약해졌다. 그녀에게서 물려받은 부드러운 황금빛 살결과 새빨간 입술은 고운 새 옷감과 어울려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얼마나 싸게 주실 수 있죠? 비싸면 살 수가 없어요. 행상이 부른 값은 그녀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그녀는 가슴이 설레었지만 정색을 한 채 고개를 흔들면서 그 지역의 흥정관습대로 행상이 부른 값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녀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자 행상은 재빨리 옷감을 보따리에 싸더니 떠날 준비를 했다. 어머니는 잘생긴 아기를 생각해 값을 조금 더 올려 불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옥신각신 입씨름을 했고 행상이 떠나는 신용을 여러 번 한 뒤에야 비로소 처음 불렀던 것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흥정이 끝이 났다. 그는 보따리를 다시 바닥에 내어놓더니 방금 전에 보여주었던 천을 꺼냈고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속 후미진 공간 안에 보관해둔 돈을 가지러 갔다. 남편은 줄곧 아무 관심 없는 얼굴로 앉아서는 부드럽고 작은 소리가 나는 높은 톤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면 늘 마시는 따뜻한 물을 홀짝일 때만 이따금 노래를 멈췄을 뿐 행상과 아내 사이에 흥정이 오갈 때도 거들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행상은 매우 영리한 사람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작은 기회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애써 무심한 얼굴을 지으며 보따리에서 아마풀을 꺼내 펼쳤다. 가는 야생 아마섬위로 짠 옷감은 더운 여름날 몸에 열을 식혀주는 재질로 한눈에 봐도 시원한 맑은 하늘색을 띄고 있었다. 행상은 남자가 아마풀을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 슬쩍 견눈질을 한 뒤 웃으며 말했다. 올 여름에 입을 옷은 장만하셨소? 혹시라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성 안을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찾지 못할 싼 값의 드릴이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고 게을러 보이는 그의 곱상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빈정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에서 나는 땡전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시다. 날 위해 뭘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가진 거라곤 일 뿐이라고요. 게다가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둘 늘어나니 일만 산더미처럼 많아지고 있죠. 수많은 도시와 농촌을 돌아다녀본 행상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속마음을 깨뚫었다. 행상은 이 남자를 보는 순간 그가 일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데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가장임을 알아차렸다. 행상은 동정을 가장하면서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얻는 것도 없이 참으로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려. 그 곱상한 애모만 보더라도 이런 생활이 젊은이한테 얼마나 힘겨울지 내 잘 알겠소.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새 옷 한 벌쯤 마련한다면 아주 효엄이 있는 약처럼 젊은이의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줄 거라오. 새 여름 옷만큼 남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없지요.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를 깨끗이 닦아서 윤을 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반듯하게 빗어넘기고 이 천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도시를 다 찾아봐도 젊은이만큼 잘생긴 남자는 못 보겠구려. 남자는 행상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아져서 다소 수줍어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말했다. 나라고 새 옷 한 벌 해서 입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애들은 돌아서면 또 태어나곤 하는데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누더기만 걸치고 살란 말인가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손 끝으로 질 좋은 옷감을 어루만졌다. 한편 노모는 천을 구경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도 신이 나애쳤다. 정말 좋은 천이로구나. 아범아 새 옷을 해 입을 작정이라면 이것만큼 고운 청색 천은 없을 것 같구나. 내 아버지도 이런 천으로 옷을 해 입으셨었지. 우리가 결혼할 때였나? 아니 아니야. 내가 시집 왔을 때는 겨울이었어. 그래 겨울이었지. 혼례를 치르는데 어찌나 재채기가 나던지. 신부가 재채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단다. 그러나 남자는 노모의 이야기는 아랑곳하는 채 불쑥 질문을 던졌다. 옷 한 벌 만들려면 이 옷감이 얼마치나 사야 합니까? 행상이 값을 부르는 순간 어머니가 한 푼도 남지 않게 정확히 맞춘 돈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더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녀의 고함 소리로 인해 남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욕망이 더욱 강하게 들끓었다. 그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이 천으로 만든 옷을 꼭 입어야 하겠어. 이 옷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만큼은 꼭 사야겠다고. 집에 은하, 성냥이 있는 걸 다 알아. 남자가 말하는 은하, 성냥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출가하는 그녀를 위해 주신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어머니는 이 은하를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해왔고 단 한 번도 쓸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노모의 임종이 임박한 줄 알고 관을 맞출 때에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긁어모으고 남에게 빌릴지언정 친정어머니가 주신 은하에는 손도 대지 않았었다. 이따금 그 은하를 떠올릴 때면 그녀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은하는 전쟁이나 그 밖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 땅에 소산을 잃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벽에 감춰둔 은하, 성냥 정도면 그들 가족이 얼마 동안은 굶지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장에 그 은하는 쓰면 안 돼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남편은 제비처럼 날쌉게 일어서더니 잔뜩 화가 나서는 아내의 곁을 지나 벽 속 후미진 공간 쪽으로 가서 은하를 찾아냈다. 아내도 그를 쫓아와 남편을 붙잡은 채 매달렸지만 날렵한 남편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를 밀쳐 흙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쳤다. 세 마만 끊어주시오. 여기 식대로 한 자 정도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끊어줘야 합니다. 행상은 서둘러 천을 잘라 건넨 뒤 급히 은하를 받았다. 요구했던 값에는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동시에 물건도 팔아치우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행상은 이미 떠난 뒤였고 남편은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서 두 손에 밝은 청색 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은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노모는 겁에 질린 채 앉아있다가 며느리가 다가오는 곳을 보고는 끽끽대는 목소리로 서둘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아주 곱구나. 그리 비싸지도 않고 말이야. 아마포로 옷을 해 입으면 긴 여름도 덥지 않을 거야. 남자는 몹시 화가 나서는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아내를 노려보더니 홧김에 배짱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다. 옷을 만들 거야 말 거야? 다른 여자한테 돈 주고 만들까? 내 마누라가 안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넘어진 충격으로 얼굴에 핏기를 잃은 채 몸을 떨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놀란 나머지 계속해서 앙앙대며 울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악을 쓰며 우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었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헐떡인 뒤 한두 번 침을 삼킨 후 남자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이리 주세요. 내가 만들게요. 그녀는 다른 여자한테 옷을 만들게 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또한 환한 고함 소리를 듣고서 이미 문 밖으로 와서 그들을 구경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의 다툼을 그 이상으로 알리는 짓을 하기도 싫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남편을 차갑게 대했다. 심지어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 때에도 쌀쌀 맞은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물론 정성을 들여야 할 질 좋은 옷감인 것을 감안해 최대한 솜씨를 발휘하여 열심히 옷을 만들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있었던 사소한 일이나 마을에서 생긴 일, 행복한 여자라면 이야기할 만한 집에 대한 하찮은 일들에 대한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쌀쌀 맞은 태도를 보이자 남자도 셀쭉해져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치면 곧장 노변 주방으로 가서 차를 마시고 밤늦도록 노름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늦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남편을 나무라면서 두 손을 들 때까지 기로 폈겠지만 이제는 그가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둔 채 혼자 밭으로 나갔고 그가 무슨 짓을 하건 차가운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남편을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는 그녀의 마음 역시 편치만은 않았다. 모내기로 바빠 만드는데 한참이 걸리긴 했지만 이윽고 옷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아내는 옷을 건넸고 남편은 옷을 받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러고선 남자는 깨진 돌 조각으로 반지에 윤을 내고 부엌에 있던 기름을 따라 머리에 바른 뒤 옷을 뽐내며 마을길을 걸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와 그의 옷을 보면서 멋지다며 감탄을 할 때에도 남자는 마땅히 느껴야 할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아내한테서 아직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 앞에서 잠시 서성댔을 때도 아내는 짧은 빗자루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 뿐 고개 한 번 들지 않았고 옷이 몸에 잘 맞는지도 묻지 않았다. 남편을 위해 새 신발 같은 사소한 것 하나를 만들었을 때도 잘 맞는지 꼭 물어보곤 했던 그녀였다. 그는 이내 멋져가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느질이 잘 된 옷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게다가 도예지 사람들 옷처럼 내 몸에 꼭 맞는 걸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빗자루를 구석에 세워두고선 면화 한 덩어리를 가져와 실을 뽑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을 만드느라 갖고 있던 실을 모두 썼던 터였다. 그제야 그녀는 빈정대는 말투로 대답했다. 내가 치른 값을 생각하면 황제의 옷처럼 보여야겠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고 그가 휙 돌아서 밖으로 나갈 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 있었기에 그의 뒷모습도 몰래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청색 옷이 남편에게 잘 어울릴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 Apostolsk